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쌍한 내 후손 어떻게든 한번 구해보겠다고 불꽃 탭데스를 추고 있는 조상님들 근데 그걸 보고도 긴가민가 그런 혼미쟁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소중한 아들이 감기에 걸렸으니까 니가 와서 병원을 데려가라 라는 남친 엄마의 다급한 전화 아니 조상님의 구조 시그널 원지 남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라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정도 사귄 남친이 있는 2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남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물론 저희가 연애를 오랫동안 했던 만큼 서로 연락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이지만 카톡 정도는 주고받은 적이 몇 번 있고요. 또 얼굴도 1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그러긴 한데 전화 통화는 4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유는 바로 남친 즉 당신 아들 때문인데요. 그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저희 남친은 학교랑 본가가 멀어서 자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 내지는 대학원생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친이 최근 감기에 걸렸고요. 이걸로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죠. 너 내일 우리 꽁꽁이 데리고 병원 좀 가라 이러는데 순간 너무 벙쩌가지고 뭐야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황을 해가지고 잠시 대답을 못하다가 어 저기 내일은 제가 시간이 안 돼요 어머님 그래서 같이는 못 가고 꽁꽁이 병원에 꼭 가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러고 일단 끊었어요. 근데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또 혼란스럽더라고요. 물론 당신이 뭐 전화해가지고 병원 가라 가라 해도 안 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한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그냥 그 전화 자체가 너무 부담이거든요. 막말로 저희가 무슨 결혼을 한 부부도 아니고 또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이런 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보모 취급받은 느낌이라면 오바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병원 좀 가라고 했더니 글쎄 그 놈이 이 엄마 말을 추고도 안 듣는다. 그래서 부탁인데 땡땡이 니가 대신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거면 저 정말 아무렇지 않았을 거고 바로 내 어머님 했을 거예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설령 같이 가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말을 너무 안 듣는다. 꽁꽁이 니가 말 좀 해볼래? 그리고 니 말도 혹시 안 들으면 꽁꽁아 정말 미안한데 니가 같이 한번 데려가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니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만 한 것도 그렇고 또 이게요 글로 잘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어머님 당신이 말하는 그 느낌이 어떤 뭐랄까 명령하는 느낌이랄까? 아니 지금 애가 아픈데 너는 옆에서 뭐하고 있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기분 너무 이상한 그런 목소리와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이게 무슨 큰 병도 아니고 그냥 감기잖아요 감기. 근데 데리고 가라니 지가 가면 되지. 이런 기분도 들고 확 들어오고 뭔가 이상했어요. 여하튼 남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 걸려왔다. 지금 너 걱정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니 고집 같은 거 부르지 말고 내일 바로 병원 가라.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런 뒤에 제가 느꼈던 감정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나 이래가지고 너무 놀랐다. 또 부담스럽더라. 이랬는데 이때 보인 남친 반응이 더 놀라웠어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어? 아니 그게 왜? 말하면 안 돼? 그게 나쁜 거야? 입장을 바꿔서 만약 내가 그런 연락을 받았다면 어머님이 나를 그만큼 의지하시는 거니까 나는 오히려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어? 막말로 엄마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너한테 의지 좀 하면 안 돼? 딱 이러더라고요. 와 속이 정말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깝깝한데 뭐라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게 더 답답하고 대충 어떻게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이게 뒤로 넘어가지질 않고 계속 뭔가 기분이 찝찝해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우리 아들은 졸라 덜떨어져서 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앞으로 네가 엄마의 나를 대신해서 잘 키워야 된다. 딱 이거군요. 아들 입약할 거면 그래 잘 키우시고 뭐 남친이나 남편 원하는 거면 엄마한테 돌려보내요. 2번 미친 저 할머니 쳐돌았어? 무례하기가 짝이 없네 짝이 없어. 전 그렇게 걱정되면 애미인 지가 와가지고 억지로 뭐 들쳐 놓고 가든가. 사지 육신 멀쩡한 성인 아들이 감기로 뒤집고 싶어가지고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종로로 시키는 꼬나지 좀 벗어. 정신 안 차릴래? 3번 뭐 의지? 왜 남의 집 딸내미한테 의지를 한다고 쳐날리요? 이게 더 이상한 걸 모르는 어? 저 모자는 어? 정녕 모르는 건가? 이 뭔 소리야? 4번 요즘 애미들 다들 자식이 하나 둘 뿐이라서 그런 건지 집착도 엄청 심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주변에서 남들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등신으로 키우더라고. 연애 중에 저런 전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당당하게 명령질을 했다. 이야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면 어찌 될지 뻔하다 뻔해. 5번 다 큰 아들이 엄마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여친 말은 들으니까 연락을 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말이죠 스님 말처럼 그 태도와 뉘앙스가 더 중요한 거거든. 참 그런 저도 예전에 저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당시 자취를 하던 남친이 감기를 참 심하게 앓았는데 엄마가 병원에 가라고 노래를 불러도 절대 안 가니까 결국 여친이 저한테 연락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 아주머니 태도가 엄청 부드럽고 정말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그냥 한 번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 고마웠다며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슨이의 경우는 아니죠. 그냥 종으로 부리는 거야. 다짜고짜 내일 병원 데려가라. 뭐야 여기 댓글들 나하고는 사고가 아예 다르네. 아니 아들이 아파도 병원은 안 가니까 그러다 혹시 여친 말은 듣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데려가 달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 내 댓글 그래? 너는 이게 당연한 걸로 보이나 보네? 그럼 니 딸내미를 대신 붙여줘봐. 그럼 되겠네. 다 큰 성인이고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지놈치가 알아서 챙겨야지. 장난치네. 7번 아니 쓰리 저게 혹시 니 남친이 다닌다는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님 지금 뭐 10살짜리 어린애 아동 만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래. 뭐 병원만 데려가주면 된다는 겁니까? 밥 더 먹여라. 약 먹이고 확인 단디해라. 이런 소리 안 하던가요? 아니 무슨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네. 9번 야 이 미친 것들아. 제발 좀 나대지 마라.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이러면 개 짜증나는데. 고작 해야 20대 연애다. 20대 연애. 도대체 부모가 왜 나서는 거야? 아니 아들이 병신도 아니고 사실 육신 멀쩡한 성인인데 어른이 알아서 할까? 거기에는 직접 니가 와가지고 들채고 가든가? 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면 어쩌냐? 너 대응하는 수준 보니까 적어도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종연질을 해야 겨우 깨달을 것 같은데 말이지? 깨깨깨깨깨. 11번 벌써부터 종연 취급 당하고 있는데 기분이 찝찝해요. 이러고 앉았다. 아유 전응함이 대단하구만. 아니 조상님이 구하러 와주면 뭐해? 저기다가 더 그지같은 남친의 반응을 보고도 계속 사귀는 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니가 종연 취급을 받는 정확한 이유라고. 그건 알고 있어라. 두 번째 사연 원지 결혼 전 자꾸 만나자는 남친 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여자입니다. 만으로 한 서른 좀 되겠네요. 남친이랑 만나는지 이제 딱 1년 살짝 남았는데요. 사실 저는요. 결혼 약속. 아니 적어도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혹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왔다갔다 한다. 이럴 때 얘 서로의 부모님을 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남친 부모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희 두 사람이 만나고 두 달 정도 됐을 때부터 계속 같이 밥이라도 먹자며 저를 보자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부담스럽고 너무 어려워서 계속 피했는데 이제 1년도 다 됐고 하니까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친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까지 다 같이 만나가지고 밥을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평소에 나도 되게 많이 가리고 또 살면서 이런 자리는 처음이잖아요. 엄청 불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특히 남친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거의 뭐 침묵 속에서 밥만 먹었어요. 1시간에 10시간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신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남친 어머니가 나 또 보자!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때 남친도 바로 거절했죠. 아니 그 이후로 계속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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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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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보기를 몰라요. 그냥 계속 보자요. 자주 만나야 정도 많이 들고 되게 친해진다고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데 저는요. 결혼 약속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너무 부담되고 싫거든요. 아마 다들 마찬가지라 봅니다. 물론 저도 서로 친하게 지나면 좋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도 다 때와 순서가 있다고 보는데 또 그 전에 서로가 잘 맞아야 하는 것도 있을 테고요. 여하튼 그래요. 이런 그지 같은 압박감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 성격상 너무 어렵고 좀 천천히 만나고 싶은데 그리고 당신도 이걸 눈치챘을 텐데 계속 거절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보자니까 중간에서 저희 남친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 안되겠다 싶어서 또 보기로 하긴 했어요. 대신 좀 부담되니까 어머니만 해가지고 우리 세 사람만 보기로 했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에 만나도 만족을 못하고 또 금방 보자고 할 것 같은데 상견례 아니면 저 이제 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때요? 오방인가요? 대체 이건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친 역시 중간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남친 어머니와 완전 다르게 저희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만나자 하실 분들이라 지금까지 만나자 소리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남친은 중간 역할을 못하고 나머지 식구는 개념이 없고 여기서 딱 정확한 견적이 나오죠. 뭐해? 도망이나 가. 야 결혼하기 전부터 이 난리인데 만약 결혼해봐라 말 그대로 지옥도가 펼쳐지겠네. 깔깔깔깔깔 3번 뭐? 자주 만나야 정도 들고 친해진다고? 여기서 걸러야지. 아니 지들이랑 뭐 언제 봤다고 정보치고 친해져야 돼? 무슨 재롱피우는 똥강아지 한 마리 입양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남의 부모랑 남의 딸누미가 친해져야 되는 거냐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걸 모르나? 몰라? 4번 엄마는 미쳤고 쩔쩔매는 아들은 초등신이구만 물론 이걸 계속 만나고 결혼까지 하면 네가 뭐 가해자지 뭐. 5번 네 아이쿠 뭐야 한 자릿수야? 이거를 뭐 물어봐야 아는 건가? 왜? 또 헤어지는 거 싫으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대신 피임이라도 열심히 잘해라. 단디 이게 그냥 사건 자체만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거지.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두 사연 다 보면 나이도 어리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다든지 약속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연애를 하는 거야. 근데도 벌써부터 이 정도 틈을 열어서 속을 보인다는 건 그 뒤에 더 작을 확률이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클 확률이 크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확률이야. 이거 연애할 때는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한테 좀 불편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혼했더니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가 천사였다. 이런 경우랑 연애 때 이만큼 보였는데 결혼하니까 이따만 하더라. 이런 확률이 높겠습니까? 둘 중에 뭐가 높을까요? 그렇죠? 절대라는 수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통계가 있는 거거든. 이걸 무시하면 나라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